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이번에는 지난번에 한번 알려드렸던 거죠. 우리가 한국 방문할 때 여러 가지 음성확인서 필요하다는 거, 거기서 격리하는 거 이런 거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는 시행되기 전에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 2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니까 지금은 모든 분들이 한국 가시는 모든 분들이 PCR 음성확인서를 갖고 가셔야 되죠. 일반 비자 소지자들, 영주권자, 시민권자들 다 해당이 된다는 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근데 제가 원래 72시간 이내에 받은 음성확인서를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질문 들어갑니다. 여기서 72시간 이내라는 건 비행기 출발 시간을 기준으로 하겠죠. 검사받은 날짜로부터 72시간일까요? 아니면 검사 결과를 받은 날짜로부터 72시간일까요? 네? 자, PCR 검사는 래피테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검사를 받으면 한 2, 3일 걸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72시간 이내라는 건 검사를 받은 날짜로부터 계산해서 받은 시간부터 계산해서 72시간이 3일이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검사 결과, 며칠 이따 나오잖아요. 네? 검사를 결과를 받은 날짜로부터 72시간일까요? 되게 헷갈리네요. 헷갈리죠? 네. 굉장히 근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검사 결과부터 72시간은요? 진동대입니다. 검사 결과를 받은 날짜로부터 72시간이에요. 어?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비행기 타기 전에 3일 전에 검사를 하면 되겠다.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72시간, 72시간 그러니까 아, 그냥 72시간 전에 가서 검사 받으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문제가 뭐냐면 72시간 전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 만약에 이게 만약에 3일 걸려요. 결과가. 나 그러면 비행기 탈 때 결과가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못 하신 분들 많다고.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당연히 내가 검사 받은 날짜부터 72시간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 아니요. 검사 결과를 받은 날짜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는 한 4일 전에 가서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네요. 네. 한 4일 전. 그리고 그걸 너무 늦게 받아도 안 되고 너무 또 빨리 받으면 그러니까 빨리 받아도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빨리 받으면 결과가 만약에 3일, 한 4일 전에 나오면 어떡해요. 안 되잖아요. 그렇고 또 만약에 너무 검사를 늦게 받았어. 그러면 못 받을 수도 있고. 네.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추천하는 게 한 4일 전. 비행기 타기 한 4일 전 정도의 검사를 받으시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2, 3일 걸린다고도 하고 그것도 그냥 얘기하는 거지 만약에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실험실에 따라서 더 빨리 올 수도 하루 만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나는 비행기 날짜는 이미 잡혀져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병원마다 좀 다르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병원들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알 텐데 내 비행기 티켓을 가지고 가면 뭐 이틀 안에 나올 수 있는 걸 반드시 개런티를 해준다거나 이런 제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미리 정확하게 아시고 뭐 병원에 문의를 해서 그게 가능하다 하면 그렇게 좀 개런티를 하면 더 좋죠. 그렇죠. 그렇죠. 확실하게. 자 이 음성 확인서라는 걸 이제 받고 비행기를 타잖아요. 근데 이 과연 음성 확인서는 또 어떻게 뭐가 들어가야 되고 어떤 내용이 포함이 돼야 되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한국 정부 쪽에서 원하는 내용이 안 들어가 있으면 그 음성 확인서 받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음성 확인서에 들어갈 내용 알려드릴게요. 여권과 동일한 이름과 생년월일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리나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스테이스 이런 거 쓰면 안 되고요. 그리고 꼭 저 질문 갑자기 해도 돼요? 네. 곤란하실 수도 있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어 그래요? 네. 아니 미국에서 결혼하신 분은 남편 성을 따르잖아요. 근데 그 여권은 한국 여권을 소지하신 분은 라스네임 변경은 안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그 근데 결혼이고 아직 시민권자가 전 이구나. 그렇죠. 그니까 한국 여권을 소지하신 분은 라스네임을 안 바꿔주거든요. 음. 그리고 검사 일자 정확한 검사를 언제 받았는지 검사 결과 당연히 써있어야겠죠 음성이라는. 그 다음에 발급 일자. 음. 발급하는 일자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검사 기관에 직인이나 서명이 나와있어야 돼요. 그 병원에 직인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요즘에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상 적당히 집에서 이걸 가짜로 만들어가신 분들. 진짜요? 네. 그러시면 안 되죠. 네. 그냥 음성. 급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찍으면 어디서 보고 적당히 만들어가신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한국에서 병원 직인을 반드시 찍어라 이렇게 됐나봐요. 네. 그래서 직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음성 확인서에 그 발급 일자가 표기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 이메일이라든가 아니면 병원 방문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걸로 대신해서 발급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걸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는 확인해 뭐 검사 결과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네. 그런 건 이제 당연히 나와있을 텐데 이제 발급 일자 안 나온 경우는 대신 그런 자료들로 인정이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pcr 음성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메일로 보내주시기도 할 텐데. 그런 경우에는 뭐 핸드폰에 있는 그 이메일 받은 걸 이렇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 그럼 어떡해요? 반드시 종이를 프린트하우스를 해서 가져가셔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내 그 안에 들어있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건 안 돼요. 아이고 여기 있는데 왜 모르는데. 왜 쳤잖아 이렇게. 안 된대요. 그래서 반드시 인쇄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요런 거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 같은 경우 과연 음성 확인서가 필요할까요? 아이들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음. 육세 미만은 필요 없습니다. 아. 네. 육세 미만은 검사를 할 필요가 없고.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입국할 때 만약에 입국할 때 우리가 이제 음성 확인서를 들고 들어갔지만 혹시나. 그렇죠. 모르죠. 그 잠복기가 딱 그 비행기 시간 안에 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딱 한국 공항이 도착해서 검사를 한 번 더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부모가 양성 판정이 나왔어요. 이럴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6세 이하여도 동반 영유아도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건 6세 이상은 반드시 음성 확인서를 같이 들고 여기서부터 타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한국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결정을 안 됐는데요. 원래 우리가 2주 격려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때문에 못 가잖아요. 음성 확인서고 뭐고 간에 하여간 2주를 무조건 격려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축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오. 그 이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라고 하죠. 네네. 그분이 그 한국 시간으로 24일에 온라인으로 열린 전문가 초청 코로나19 백신 특집 설명회에서 해외 입국자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지참할 경우 격리 면제. 아예 안 하는 거예요. 혹은 격리 기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잘하셨네요.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전문가 협의를 거쳐서 좀 지침을 보완하고 이제 계획을 한 다음에 이제 발표를 하실 예정이라고 하네요. 우리 자국민들도 포함해요. 그 해외 갔다가 들어오면 무조건. 그러겠죠. 백신을 맞았으면. 백신을 맞았으면. 네. 이거 2주 작업은 진짜 너무 길고. 그러니까요. 일반 사람한테도 너무 힘들지만 특히 뭐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갇혀 있어야 되니까. 작년. 재작년이었나요. 제주도에서 이제 격리를 하던 분이 공황장애 우울증을 앓고 계셨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죠. 너무 힘들어서. 네. 그럴 수 있겠어요. 진짜.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어쨌든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면서 나온 정책인 것 같아요. 한국도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고 미국은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백신 접종을 하고 계시는데 백신 접종을 아마 2차까지 완료하신 분의 하나겠죠. 네. 그런 분들 한에서는 자가격리가 면제가 될 수도 있고 좀 축소가 되는 방안.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백신을 일단 맞아야 쓰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근데 우리 아직 접종 대상자가 아니라서. 아이고. 네. 그래서 이런 반가운 소식도 있다는 거. 이제 앞으로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요.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